왜 3.1운동 당시에 그렇게 여학생들이 많았을까? 네 100년 전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1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망세 정말 끝도 없어요 맨 끝까지 뚫어낸 양쪽에서 가는 건데 어머니 저거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? 60년 전 정확히 지금부터 6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진짜 진짜 뜨거웠던 혁명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혁명 60년 전이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야? 히스토리 플레이리스트 야! 어 죄송합니다 아하 내 소중한 아이야 괜찮을 거니 괜찮을 거야 너 너 한글자막 by 한효정